혹시 노래방 최애곡은 뭔가요? 근데 저는 다 엄청 우울한 노래만 좋아해요. 우울한 노래? 어떤 거? 보보의 늦은 후에 늦은 후에? 부르면서 우나요? 아니요. 속으로 운다? 그걸 부르고 시작한다. 어, 노래방에서? 네. 분위기를 굉장히 다운시켜놓고 시작한다? 혼자 가나요? 아니요, 친구랑 가죠. 친구랑 가는데 분위기 완전... 네, 저 때문에 다 다운시고 다 발라드 부르고 막... 시작을 분위기 죽여놓고 시작한다? 꼭 그런 애 있잖아. 우리 애기는 밟아놓는다. 가곡 안 부른 게 어디냐라고 하신 분 있어요. 노래와 춤, 둘 중에 자신 있는 한 가지를 굳이 꼽는다면? 굳이 저 춤. 춤? 나쁘지 않아요, 저. 춤. 아, 그래요? 아직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희 보는 라디오인데... 네. 여기서 춰야 돼요? 팔 웨이브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팔 웨이브. 뭐예요, 그게? 뭐 허수아비가 바람에 펄럭이는 느낌인데? 어이없는 자신감. 뭐하겠습니다. 그래요, 어깨 들썩들썩. 네, 웨이브 할 수 있어요. 채딩창에 방금 탈춤춘 건가요? 왜 삐그덕삐덕 거리시죠? 하신 분이 있고. 행사장 풍선인형 같았다고. 나름 나쁘지 않은데, 저.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잘 춘다고 해줘요? 그건 모르겠지만 고딩데딩 때 왜 앞에 나가서 춤추고 그랬어요, 저. 아, 방금 움직임 개업한 식당 앞에서 봤다고 하신 분이 있고. 예, 화관 쓴 허수아비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옵니다. 허언겔 여신답다고. 보고 싶었는 거. 아멘